이덕일의 우국가 본사 2번째 제11장부터 20장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광해군이 어지러운 정치를 펴고 있을 당시 광해군이니까 임진왜란 직후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덕일 작가가 고향 한평에 머물면서 우국의 정과 아울러 현실에 대해 개탄한 전체 28수의 연시조입니다. 노래의 각장마다 제목이 있어서 그 의미를 계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서사와 본사와 결사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1수는 서사로서 자신의 생애와 작품 창작의 동기를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제2수부터 27수까지는 관료의 무능과 붕당 간의 정쟁 당파싸움에 대한 비판을 비롯해 임금을 향한 근심과 애정 전란의 체험을 통해 얻은 실제적인 구국의 방안 등이 비분감기한 어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8수는 결사로서 혼탁한 현실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심정을 담고 있습니다. 11장 볼까요? 배 짜서 공부대답 살찌어 요역대답 헐벗은 백성들이 배고파 서로하네 원컨대 이뜻 아르셔 은혜고루 베푸소서 배를 짜서 공부대답 공부대답 공부하는데 대답하는 거야? 아니죠. 나라에 바치는 물건이랍니다. 쌀 찌어 뭐했어? 요역대답 세금, 노동 등을 대신했다 라고 보면 되겠는데 요건 이렇게 해놓으니까 뭐가 됩니까? 그렇죠. 대구법이 되는 거죠. 배를 짜서 공부대답을 하고 쌀을 찌어 요역대답을 한다 라고 해서 대구법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관리들에 의해서 착취당하는 백성들의 고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헐벗은 백성들이 배고파 서로하네 결국 뭡니까? 피피한 삶을 사는 백성들에 대한 뭐? 안타까움.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왜 백성들이 피피하죠? 뭐가 문제인데? 그 원인은? 그렇죠. 관리들에 의해 착취를 당하기 때문이죠. 문제는 뭐야? 관리가 문제죠. 그래서 원컨대 이뜻을 아르셔 은혜를 고루 베푸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보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렇지. 임금 보고 얘기하는 거죠. 임금한테 헐벗은 백성들을 보살필 것을 건의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누구다? 임금이다. 라고 임금한테 뭐야? 가나고 있는 거죠. 소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가나는 임금 또는 국가가 구제해야 하는 것이며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직접 말하는 충간의 전형적인 모습이 이 노래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11장은 주제가 균등선해가. 즉 임금에게 백성들을 보살필 것을 건의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 민중들의 피폐한 삶에 대한 작가의 인식은 어떠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이덕일 작가가 쓴 대동강 도소라고 하는 칠실유고. 이 사람이 쓴 유고집이에요. 책에 있는 글 한 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날의 허다한 공부와 요역은 아까 공부 대답, 요역 대답했던 거 기억나죠? 모두 전결에다가 받돈이에요. 매기니 논을 몇 마직이 있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진다는 거죠. 1년을 통하여 전답, 결에서 공랍해야 할 것이 쌀로 계산하면 많아서 10여석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1결에 대한 전답에서 산출된 국식이 1결에 대한 각 항목의 부역의 공랍도 부족하게 되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이제는 열마지기. 열마지기 논에서 쌀을 뱄어. 추수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열마지기에 배당된 세금이 그 수확량보다 더 커. 그러니 백성들은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한 달에 천만원 버는 사람, 한 달에 백만원 버는 사람이 천만원이냐. 한 달에 백만원 버는 사람이 세금이 백오십만원이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고을에 백성들이 끓는 물속에 있는 것처럼 괴로워합니다. 그리하여 전답을 원수로 생각하고 부역을 괴로운 병처럼 생각하여 시름이 끊이지 않고 집을 떠나 방랑하는 것이 계속되어 전야는 점점 황폐해지고 마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기름을 짜고 살을 깍듯함과 혹독하게 재촉함과 각박하고 독하게 파는 패단을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거꾸로 매달린 듯 설자릴 이름과 추위와 굶주림의 울부짖음과 초췌하고 고생스러운 형편을 보다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이시여. 이 세금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즉 작가가 당대 백성들의 민중들의 어떤 피판사함을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본 거야. 자연재해? 아니야. 그러면 게으름? 아니야. 결국 뭐예요. 사회구조적 모순, 조세제도 이런데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12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명과 부기란 여사로 하여두고 낭묘샹 대신 내 진심국사 하시거나 이렁셩 저렁셩 하다가 나중에 어이할 거 하더라. 공명과 부기란... 이거 뭐예요. 개인적인 명예와 물질적인 풍요가 되겠죠. 여사로 하여두고 여사 나머지 여자예요. 남은 일. 그러니까 뭐야. 일단 젖혀두고 급한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낭명상, 낭묘상. 발음도 안 되네. 낭묘상 대신네들이여. 이게 내적 내포청자예요. 이 시를 지금 듣는 사람 12장에서 조정의 대신들이여. 한마디로 높은 벼스라치들이여. 진심을 가지고 국사를 하시거나 한마디로 뭐야. 화자가 내지는 작가가 조정의 대신들에게 바라는 자세죠. 진심을 가지고 국사를 하여라. 하시거나 하게나 이렁셩 저렁셩 하다가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어이할 거 하실 거 경고하고 있는 거죠. 결국 국사를 위해서라면 공명과 부기도 젖혀두고 조정에서 힘써 나란히를 보살펴야 함에도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조정 대신들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일종의 우국의식이 연결된다. 제 12장은 그럼 뭐겠어요. 그렇지. 요거지 요거요거요거요거요거요. 진심국사. 그래서 진심국사가 관료들의 부기 공명 공명 부기를 개탄함 정확하게는 공명 부기를 개탄하는 거야. 공명 부기만을 추구하는 자세를 개탄하는 거야. 그렇지. 공명 부기를 추구하는 자세를 개탄하는 거죠. 13장. 힘써하는 싸움 나라 위한 싸움인가 오빠베 묻혀있어 할 일 없이 싸우는가 아마도 그치지 아니 아니 다시 어이하리 아 이거는 붕당 당파 싸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힘써하는 싸움 너희들이 맨날 힘써서 맨날 싸우는 싸움 당쟁 나라를 위한 싸움이냐 몰라서 묻는 거야 아니야 서리법이면서 당쟁에 대한 비판이에요. 오빠베 묻혀있어 옷밥 요게 바로 당쟁의 이유죠. 옷과 밥 때문인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렇죠. 개인적인 이익 무력 욕심이라고 보면 돼요. 할 일 없이 싸우는가 아마도 그치지 아니 아니 무엇을 싸움을 그치지 아니 아니 다시 어이하리 한마디로 당쟁만 일삼는 조정에 대한 비판이다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문제는 이거를 가지고 싸움을 말리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자책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여기까지 가는 건 난 조금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 당쟁만 일삼는 조정에 대한 비판 정도로만 봅시다. 제 13장을요. 우리가 흔히 상 상세입어서 붕당가라고 합니다. 당파 싸움만 일삼는 벼슬아치에 대한 비판 제 14장 보겠습니다. 이는 저 외다하고 저는 이 외다하네. 매일에 하는 일이 이 싸움뿐이로다. 이 중에 고립무조는 님이신가 하느라. 이 사람은 저 사람이 외다하고 외다 그르다 라는 뜻입니다. 저 사람은 이 사람이 외다하네. 결국 뭡니까? 듣는 사람은요. 조정 대신이고요. 지들끼리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대구법 되겠습니다. 매일에 하는 일이 이 싸움뿐이로다. 이 중에 고립무조는 고립되어서 무조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당쟁으로 인해 외롭고 고달퍼 고립되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님이신가 하느라. 임금뿐인가 하느라. 결국은 뭡니까? 그렇죠. 얘네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바람에 누가? 임금이 매우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죠. 당쟁으로 인해 임금이 희생되고 있다는 인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역시 14장도 13장과 같은 상붕당가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건 뭐야? 임금에 대한 걱정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15장 봅시다. 말을 지어, 말을 지어, 이 싸움 말을 지어. 아, 뭡니까? 그렇죠. A, A, B, A의 형태를 띄게 있네요. 그죠? 자, 이 싸움이 뭐겠어요? 그렇죠. 당쟁이죠. 당쟁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초장은 한마디로 말하라, 싸우지 말라라고 하는 거 보니까 조정 대신들을 청자로 하면서 조정 대신들에게 당쟁을 그만둘 것을 당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A, A, B의 형구조는 방금 했던 거고요. 상가경 동서를 생각하여 말을 지어. 상가경 동서?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동인과 서인, 붕당의 옳고 그름을 생각하여 말을 지어. 하니까 뭐야? 아, 동인이니, 서인이니, 너는 누구 편이니, 나는 누구 편이니?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진실로 무엇을? 당쟁을 말기 곧 말면 당쟁을 그친다면 목목 제재하리라 목목 제재하리라 온화하고 또한 엄숙해질 것이다 한마디로 당쟁을 안 하면 나라가 태평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역시 마찬가지로 상붕당과 진심어린 당쟁중지에 대한 요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장 보겠습니다. 16장 말리소서 말리소서 이 싸움 말리소서 아까는 말을 소서 말을 소서요. 그런데 이번에는 말리소서 말리소서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역시 당쟁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청자가 조정 대신은 아니겠죠. 누구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여기는 임금이에요. 임금이면서 임금 보고 적극적으로 당쟁을 해결하기를 바라는 마음 정조로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말리소서 말리소서 이 싸움 말리소서 AAB A형 구조고요. 지공 무사히 지극히 공적이고 그 다음에 없어 뭐가 사적인 게 지극히 공평하여 사사로움 없음이 없도록 이렇게 얘기하네요. 지극히 공평하여 사사로움이 없도록 말리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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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을 통해서 뭐하고 있는 겁니까? 말리라는 걸 강조하네요. 한마디로 당쟁을 멈추게 하기를 임금에게 바라는 태도예요. 진실로 당쟁을 말리곧 말리시면 누가 임금이 탕탕평평하리로다 공평하고 태평함을 이룰 것입니다. 이런 거죠. 자 여기서는 말리다를 반복함으로써 당쟁을 멈추는 주체로 누구를 강조하고 있다. 임금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나라를 평안하게 하는 것은 임금의 공정한 태도와 그 다음에 뭐 적극적인 자세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 핵심 키워드는 뭐겠어요? 탕탕태평이겠네요. 그래서 16장은 탕탕태평가 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금에게 당쟁을 말릴 것을 건의함. 17장 보자. 이 이긴들 즐거우며 저 진들 서러우랴. 이긴다고 즐거운 것도 아니고 진다고 서러운 것도 아니야. 한마디로 말해서 뭐야? 당파싸움 당쟁에서는 이기고 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 허무한 거야. 라고 보시면 돼요. 이기나 치나 전혀 불관 불관 관여하지 않다마는 상관이 없다마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니 무엇을 깨닫지 못해. 그래 허무하다는 것을 당쟁에서 이기고 지면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 그것을 그것이 뭔데 깨닫지 못하는 것을 서러워하노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 풍당 가 당쟁의 결과가 허무함을 깨닫지 못함을 개탄함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18장 보겠습니다. 이 외나 저 외나 중에 그만 저만 던져두고 하올일 하오면 그 안이 즐거운가 하올일 하지 아니 그를 서로 하노라. 이것이 외나 왜다 아까 뭐랬죠? 그르다 잘못되다 였어요. 이것이 잘못되었거나 저것이 잘못되어 가네 가네 그만 저만 던져두고 그만 하고 무엇을 당쟁을 결국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한참 당쟁하고 있는 신한테 하는 거야. 당쟁을 그만두어라. 하올일 하오면 하올일이 뭔데 그렇지 신하로서 의 본분이죠. 나라를 위하여 신하가 해야 할 일이죠. 하면 그하니 즐거운가 하올일을 하지 아니하니 신하로서의 본분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니 그것을 서러워하느라. 그럼 신하로서의 본분을 제대로 하지 않는 하는 게 뭔데 그게 그게 뭐야 외다 당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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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하는 조정에 대한 화자의 심정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장도 역시 상 붕 당가 신하로서의 본분을 지킬 것을 충고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장 보겠습니다. 이라다 오르며 제라다 그르랴 두 편이 같아야 이 싸움이 아니나네 성군이 준칙이 되시면 절로 말까 하노라 이것은 다 옳고 아니 이 사람이라 다 옳고 저 사람이라 다 그르랴 한마디로 얘도 맞는 말 있고 쟤도 맞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편이 같아야 이 싸움이 아니마네 그렇지 한마디로 파당을 지었으니까 당연히 싸움이 나는 거죠. 그 말은 결국 너희들은 서로 다른 편이다 다른 편이 아니다 다른 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은 어차피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모두 임금 아래 같은 신하인데 왜 치고 박고 싸움 박지라고 난리냐 라는 인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임금이 준칙이 되어 준거할 기준이나 규칙 법칙 한마디 기강을 세워 주시면 절로 말까 하노라 한마디로 무엇을 말아 당쟁을 말까 하노라 그러니까 결국 누구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임금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거네요 임금이 준칙이 되면 붕당 싸움이 저절로 없어질 것이야 당쟁이 심할 때 성군이라면 마땅히 준칙이 되어 아예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없을 텐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임금이 한스럽기까지 한 모습이 표현되고 있다 라고 해서 19장은 역시 상붕당가인데 임금의 역할 준칙이 되어야 한다는 임금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20장입니다 20장 볼까요 어와 가소로다 인간사 가소로다 몹시 둥그러 시비를 아니한다 아무나 공도를 지켜 모나본들 어떠리 즉 뭐가 나라는 거죠 그죠 어와 가소로다 우습구나 인간사 가소로다 몹시 둥그러 몹시 둥그러 다른 사람하고 그냥 까칠까칠하게 안싸워 다른 사람들하고 원만하게 다뤄 그래서 시비를 안해 시비를 하는 건 뭐야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이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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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스트 엔드 모먼트 야 시비는 해야 되는 거죠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따져야 되는 건데 이 인간들은 옳고 그름을 안 따져 왜 뭐 없이 둥글거든 둥글 둥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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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고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러는 거야 이거는 오히려 부정적인 모습이죠 즉 정작 엄격하게 다루어야 할 옳고 그름을 대충 다루는 세태를 비판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공도를 지키어 공도 공평하고 바른 도리를 지키어 모나본들러떼리 그래 뭐가 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뭐가 나야지 하고 꼼꼼하고 엄격한 자세를 촉구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장 상붕당과 시대의 난잡함을 개탄하고 있다 또는 공도의 길을 열망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이덕일의 본사 2 제 11장부터 20장까지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